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3가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초콜렛금은 제가 지난번에 분갈이 하면서 모두 말씀을 드렸구요 초콜렛금은 분갈이 해서 예뻐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나왔구요 예쁘죠 초콜렛금 이렇게 금은 초콜렛색하고 분홍색 초콜렛금은 이렇게 두가지가 골고루 섞여있는게 이렇게 통통한게 예쁜거랍니다 지난번에 데려온 아이보다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두가지에요 이거는 좀 놔두구요 두 아이들 두 아이들 너무 자태가 예쁘지 않나요 고급스러운 자태 옛날 중전마마 같은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여왕이라기보다는 중전마마 같이 아주 고귀하고 우아한 그런 자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레드 노블 하나는 시연 이에요 네 요게 두개가 좀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주 이쁘죠 요아의 둘이 속이 똑같아요 에케베리아 속이구요 원산지가 똑같이 한국의 원산지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적인 것 같기도 해요 생긴 것들이 에케베리아 속은 장미문양 이라는 것은 아시죠 로제트형이에요 로제트형 장미문양형 그래서 이제 로제트들이 아주 예쁜 꽃 장미문양을 많이 닮아 있고 요 노블은 약간 끝이 도도하게 뾰족하게 요렇게 생겼구요 요 아이는 좀 둥글둥글 둥글이 미인이에요 요 아이들이 햇빛을 받으면 아주 빨갛게 된답니다 노블은 특히나 더 빨갛게 되구요 그리고 수연도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장자리에 물이 든 것처럼 요게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둘 다 굉장히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유열이 되면서 또 이제 일교차가 줄어들면서 요렇게 초록이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들은 둘이 똑같이 원산지가 한국이 원산지고 에케베리아에요 요거의 항명은 에케베리아 노블이에요 노블 노블이라는 뜻 아시죠 아주 고귀하고 우아한 그런 고귀한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고귀하지 않나요 그리고 수연 등글등글하니 진짜 옛날 중전마마 같은 그런 기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기한 자태를 요 수연은 요것도 에케베리아 이름이 수연이에요 둘 다 항명도 그렇고 원산지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비슷해요 생긴 자태도 많이 많이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이 둘은 물주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엽이 지금 요거 쭈글거리잖아요 쭈글거리지만 요때 물을 주면 안되구요 요 중간쯤 잎을 만져봐서 물렁물렁 할 때 요 또 막대기로 꾹 찔러봐서 흙이 물이 안 묻어 나올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요 둘 다 물주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병충해 위험은 둘 다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앞으로 지금 6월에는 아직은 괜찮지만 7월을 대비해서 가끔 식초물이나 살균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이제 물에 희석해서 타서 이제 병충해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희석해서 가끔 타서 주시면 병충해가 오려고 하다가도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리미리 미연의 방지를 하는게 좋아요 병충해가 한번 오면은 없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없어졌다가도 또 생기고 하는게 병충해 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되구요 요거 수연은 자세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생얼인데 수연이 이렇게 클 때는 이렇게 큰 얼굴도 있구요 뒤에는 아주 작은 얼굴도 있잖아요 뒤에 철학기도 있답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 둘 다 이 꼬지 보다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뭐 자구를 따서 삽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꼬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꼬집기 요것도 가운데 꼬집기 요런 것 등으로 자구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 꼬집기 같은 걸 해주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자글자글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주면 또 이만큼 커지는 아이가 수연이에요 아주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면서도 같은 한국이 원산지이고 에케베리아 속이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같이 키우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를 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죠 큰 왕크니 얼크니 얼굴도 있고 조그만 자글자글한 철학기도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태가 너무 예쁩니다 노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지니까 수연이 빨간색이라 그런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란색 요 화분에 앞으로 더욱더 자글자글 아이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구요 노블도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노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드 노블이라고 하기도 하죠 빨갛게 물들면 레드 노블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면 노블이 되는 건데 요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빨개 썼어요 가을부터 또 물들기 시작해서 봄까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시연도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서 봄까지는 아주 빨개지는 아이예요 또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지만 물 주시는 거는요 조심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들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려면 영양제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 하이아토닉이 다육이한테도 엄청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하이아토닉을 좀 물 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물 줄 때 500대 1로 희석해서 타셔 가지고 위에다가 살살 조금씩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끔 살포해서 주시기도 하면 아이들이 빤뜩빤뜩하면서 아주 잘 자랍니다 오늘도 요 노블하고 수연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 우리나라 말하자면 중전마마의 기태를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감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날 깜짝 퀴즈를 낼 건데요 저 뒤에 두 개 있잖아요 이름을 맞춰 주시는 분께 추첨을 해서 토요일날 추첨을 해서 매주 이제 월요일날 보내드릴 건데요 요렇게 이제 두 분을 추첨을 할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요 그 앞에 거는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는 온슬로우 이고요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만 맞춰 주세요 요거 쉬운 거거든요 둘 다 예 쉬운 거 요거 이렇게 이름을 맞춰 주시면 제가 맞춰 주신 분만 뽑아서 추첨을 해서 두 분에게 요거를 토요일날 추첨을 할 겁니다 요 댓글 요 영상의 댓글에다가 다 해주셔야 돼요 매주 월요일날 요렇게 제가 깜짝 퀴즈를 낼 겁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두 분을 추첨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모 바라고요 깜짝 퀴즈 매주 월요일날 있을 거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깜짝 퀴즈를 내기로 했답니다 항상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만한 자세 잃지 않고 처음과 끝까지 항상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저희 채널에 와서는 많은 것을 얻어서 간다 라는 그런 자세로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퀴즈 많은 응모 바라고요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두 가지 요거 하고 요거 이름 달아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 나는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행복이 찾아온대요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아 나는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면 아주 밝고 힘찬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많이 웃으세요 감사합니다